2번째 까까이형 감사합니다 전력을 가합시다 후원 감사해요 오랜만에 받는 후원이라 방송을 하도 오랜만에 들었긴atem 어색하네요 놀랬네 아 이거 수진형이 키를 브이키로 바꿔놔가지고 헷갈려 아 나 안녕하세요 하니까 쳐다보는 것 봐 나마스테이 와 이거 스킨 이쁘다 아 잘못봤다 잘못봤다 아 아니다 이쁘다 이거 뭐야 이거? 스킨 이쁘다 아이씨 젠장 어따가든 연거야 헷갈리기시리 아 나 벌써부터 뛰어야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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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안하다 감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겁나 못했네 야야야야 순간이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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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뿌뿌 소리나는데 아 뭐야 한조 진짜 한조 대기중이었어 아 아 아 아 감사 감사 쏠조 궁 끝나면 가죠 아 아 아 아 아 하 바보자실 아 순간이동기 어디갔어 아 아 젠장 야이 아 나 이뿌약 내꺼 솔직히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떡하니 아 아 그냥 내가 간다 얘를 잡고 갈까 야 나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아 아 맞다 아 화물에 밀린다 기가 막히죠 그래도 음... 궁이 없다 지금 피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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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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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잘 안된다 오늘 배그 할까요? 배그 할까요? 어...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? 이번판 끝나고 바로 배그 갈까요? 아니면 오버워치 몇번 더 할까요? 어... 배그 미션 걸께유 배그 오버 짓기는 한데... 미션 뭐 걸 하실라고 으아악 경기야! 경기를 삼켜라! 승리! 이거 경기 아일라이트 저장말리 이거 왜 자동으로 뜨냐? 아니...